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여덟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그렇게 팥줄소 생활이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팥줄소를 찾아 어떤 아저씨가 구두 닦던 나를 보며 말했다 야 너 여기서만 구두 닦지 말고 역전에 내가 서해봐 그럼 돈도 벌 수 있어 귀가 청꽃했다 돈도 벌 수 있다고 그럼 이 팥줄소로 떠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구두통을 들고 역전으로 나갔다 야 넌 누군데 허락도 없이 여기서 구두를 닦는 거야 썩어졌어 첫 손님도 받기 전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역전 상권은 워낙 터세가 심했다 역전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였다 대합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아는 죄를 했다 야 꼬맹이 여기서 뭐해 아저씨 그게 저 바로 팥줄소에서 나를 정답게 보살펴주신 그 경찰 아저씨였다 여기서 구두 닦고 있어요 팥줄소에서 배운 실력으로 여기서 실력 발휘 좀 하려고요 아저씨 구두 줘봐요 제가 번쩍번쩍 광내 드릴게요 난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아저씨 구두를 닦았다 그 모습을 주변 양아치들과 다른 구두 닦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팥줄소에서 온 구두 닦이 소년이 됐다 그 소문이 나자 아무도 터세를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제 내 생활 터전은 팥줄소에서 수원역 대합실까지 넓어졌다 역전대합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별세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붐볐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전쟁 중이라 군인들도 많았다 이제는 대합실이 내 집처럼 편했다 대합실 기누자에 누워 잠을 자고 기차역과 관련된 일들도 조금씩 알아가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나를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구두 닦이로 일은 하고 있었지만 팥줄소 신세를 지지 않으니 여전히 끼니를 굽는 일이 많았다 사실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돈을 아꼈다 수원역에는 RTO라는 미국 군인들의 장병 안내소가 있었다 너무나 배가 고플 때는 미군 RTO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졌다 거기에는 간혹 가다 미군들이 먹다 버린 통조림이나 고기덩이가 있었다 어느 날은 그 쓰레기통에서 비계덩어리를 발견하고 그걸 가져다 구워 먹었다 너무나도 환상적인 맛이었다 그때 먹은 그 고기비계의 향과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군들 구두를 닦아주게 됐다 자연스럽게 미군들과도 친해지게 되자 신기한 먹을거리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병에 든 톡 쏘는 까만 물도 신기하기만 했다 그때 코카콜라를 처음 마셨다 지금 마시는 코카콜라는 왜 그때 마셨던 그 맛이 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나이가 들면서 내 입맛도 변했겠지만 그 시절 그 까만 물이 주었던 상쾌함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 삶의 단 비와도 같은 청량제였기 때문이리라 어느 날은 맛있는 거라면서 캔에 든 음료를 줬다 시원했지만 너무 썼다 나중에 알고 보니 캔맥주였다 나중에는 그 캔들을 받으면 가져다가 역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나눠주니 다들 너무 좋아했다 내가 몇 차례 더 맥주를 가져다 주니 역전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게 그래도 한 캔의 가격이 제법 나가는데 팔아서 돈을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줘도 되냐고 물었다 잠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거저 얻은 거고 내가 못 먹는 거라 드리는 건데 돈까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았다 귀엽게 여겨주신 덕분에 대합실에서 공짜 잠도 잘 수 있는 거라 늘 감사했는데 가끔 그렇게 캔맥주 선물로 웃게 해드릴 수 있어서 내심 나도 좋았던 터라 앞으로도 그냥 드리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나눔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었다 내가 구두를 닦던 손님 중에는 알티오의 책임자로 있던 장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내게 무척이나 잘해줘서 나는 그 사람의 잔심부름을 하곤 했다 역전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수신호 보내는 일도 가끔씩 돕곤 했다 그러면서 차츰 역과 관련된 일들도 잘할 수 있게 됐다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던 때였다 새벽 4시까지는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그리고 수원 부산행 제3열차가 하루에 한 번 다녔고 수원역에는 겨우 9장의 표만 배당이 됐다 그래서 새벽에 와도 표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넌 역대합실에서 자니까 내 대신에 표를 좀 구해주지 않으련 평소 내가 대합실에서 먹고 잔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한 신사가 내게 부탁을 했다 나는 역대합실 의자에서 잠을 잤기에 표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부탁한 대로 표를 구해줬더니 표값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 내가 며칠 동안 구두를 닦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역전에서 대신 표를 사주고 돈을 받는 재미에 빠졌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여덟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